펠리컨의 자식사랑에 대한 동영상입니다. 목숨도 바치는 펠리컨 자식사랑.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 새끼들에게 먹입니다.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 그 피를 입에 넣어줍니다.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.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장징으로 여겼습니다.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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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